시바이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다둥이 아빠가 강덕중입니다. 시바이노 하면 빼놓을 수 없고 지긋지긋하게도 들으셨을 건데 바로 이 소각 문제 오늘은 그 소각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시바이노에 대한 소각 메커니즘이 계속 활발해지고 있긴 하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시바이노 팀이 최초의 소각 목표로 잡았던 그 99.9%의 소각 현재 소각 개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티도 안 나요. 매번 이렇게 소각 시바이노 번 348%가 증가했다. 소각률이 이래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바이노 번 사이트가 있어요. 시바 번 여기는 이제 실시간으로 소각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현재 제대로 소각이 진행된 시점이 올해 1월부터라고 보았을 때 총 소각된 개수는 사실 1조개도 안 돼요. 약 1,000조개의 총 공급 물량 중에서 비탈릭 부테린 통해서 410조개가 소각된 걸 제외해도 지금 7,000억 개입니다. 1조개가 안 돼요. 거기에 지금 최근 24시간 동안의 소각률 1만 6,593%나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소각돼야 할 양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소각으로 인해서 당장에 사실상 당장에 시바이노에 대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안 돼요. 기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왜? 앞으로 소각해야 될 물량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7,000억 개.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아직도 590조개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반년 동안에 한 게 1조개도 안 됐다라니. 이게 물론 계속 이 소각 관련해서 시바이노 팀이 열심히 노력하고 점점 개선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런 그래프를 띄워주고는 있어요. 소각이. 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최소 몇 년에서 많게는 10년도 더 걸리지 않을까 10년 넘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상황 예외적인 상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적이라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피탈릭 부테린 통해서 410조개가 소각된 것처럼 뭔가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어쨌든 이 소각이라는 거 이게 아니고서 이거를 배제하고서라도 지금 시바이노의 자체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여러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인한 그 가치 상승은 시바이노가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과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각의 운전이 기대하기보다는 그 외 다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트너십 등등 여러 가지들을 보고선 장기적으로 묵묵히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각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것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정말 그 보답은 저는 해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바이노 장기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마냥 그 시간 동안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바이노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알트코인들 있죠. 다른 알트코인에서 이 기회비용을 저희는 얻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다 똑같은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시바이노에서도 수익을 보고 알트코인에서도 다른 코인에서도 수익을 보고 그냥 어디서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다 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다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는 싶은데 뭘 잡아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니면은 뭐 돈 시드가 없어서 다들 안 하는 게 아닌 여러 요인들로 못하고 계신 걸 거예요. 그게 대다수일 겁니다. 앞으로 이 불장이라고 하는 거 강세장이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올 건데 이 기회 잡으셔야 되죠. 잡으셔야 합니다. 태훈아 뭐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나중에도 똑같을 거고 시드가 없건 뭘 몰라서 못하고 계시건 맨날 그냥 어피트만 키고 뭐 비섭만 키고 올라간 종목들 뭐 있나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면서 야 이 종목이 이렇게 올랐어 내가 예전부터 봤던 건데 그때 샀으면 얼마야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시는 거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뭐 시드가 없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시드는 어떻게 불려야 될지 기가 막힌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드가 다들 필요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 이 시드가 있어야 됩니다 시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벌리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말했던 거죠 근데 애초에 이 시드 자체가 없는데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게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던 거면 사실 다들 했을 거고요 다들 통장에 진짜 몇억 몇십억씩은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선 우리가 뭐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100억을 목표로 내가 코인판을 뛰어들었다 가정을 했을 때 뭐 시드가 이제 뭐 천만원 그리고 뭐 1억 뭐 10억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요 사실 뭐 10억이 있으면은 뭐 이걸 볼 이유도 없어요 없긴 한데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 자 천만원으로 100억을 만들려면은 자 천배 수익을 내야 됩니다 1억 100배 수익을 내야 돼요 10억이면 10배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드가 있어야 돈을 버는 과정이 쉬워진다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런 예시를 든 건데요 자 천번 할 거 백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백번 할 거 열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과정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같은 종목으로 같은 시기에 매수하고 매도를 해도 이 시드에 따라서 벌어가는 수익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도 이 10억을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끔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그냥 동복사 하시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자 이 시드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걸 말씀드릴 건데 자 이 시드라는 게 사실 뭐 거창한 시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 시드라고 하면은 보통 목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단돈 만원이라도 있으시면 그게 시드가 됩니다 만원만 있어도 만원만 있어도 꼭 목돈을 만들어야 시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원을 불려서 내일 뭐 만오천원 다음날 이만원 이렇게 불려가면 돼요 계속 불려나가면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이 불리는 걸 제가 좀 더 쉽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이라는 것도 시드가 될 수 있고요 이거를 계속 불려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불리면 계속 언젠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불어나잖아요 몇백 몇천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돈이 생겼을 때 이제 그걸 지키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놔야 돼요 이 포트 구성 단기성 단기성으로 갈 종목 장기 종목 현금화 이렇게 분산 투새를 하셔야지 한 종목의 몰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암만 좋은 정보 암만 투자의 신이라고 해도 나 잘해 하는 사람들도 절대 100% 수익성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손실도 날 수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야지만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제 계좌를 까봐라 한 푼도 없는데 유튜브 영상 찍고 있네 놀고 있네 남들에게 뭐 좋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 분들 너무 많았고 그간에 저 그냥 무시했어요 계속 무시했어요 제 계좌를 보여드려도 괜히 뭐 자랑 같고 손실 보신 분들에게 자격지심이나 괜히 또 절망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를 안 했다가 하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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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도 아니에요 몇백 번 몇백 명이 거의 천명도 넘을 겁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모바일로 찍어서 올렸더니 뭐 이번엔 또 모바일 말고 PC로 해라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피곤해졌어요 그냥 제가 제 무담을 판 건데 뭐 그래요 제가 뭐 엄청난 재벌급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 돈 사실 저는 좀 숨기고 싶거든요 그 진짜 부자들이 어디가서 돈 자랑하는 거 보셨나요 돈 나 돈 많아 하는 사람 부자 중에는 없습니다 진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찐부자는 아니지만 이게 오히려 애매하게 있는 사람이나 돈 자랑하는 거거든요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저도 오히려 좀 숨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공개하기가 싫었던 거긴 한데 어쩌다 보니 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또 계속 이게 무한의 굴레에 빠지듯이 계속 보여드려야 되네 그래서 그냥 이왕 보여드린 거 그래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보여주고 끝내자 싶어서 아예 PC 로그인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행님들이 원하는 거 다 보여드리네요 진짜 뭐 갑자기 애초에 그냥 안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PC 로그인까지 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업비트 바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 다 했거든요 자 제 계좌입니다 뭐 진짜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진짜 뭐 이번을 마지막으로 굳이 제 계좌는 이제 안 보여드리려고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진짜 이거 얼마 있는지 이거를 보실 게 아닙니다 어 이거는 지워 지워버려 그냥 아 뭐 지울 게 많나 어? 이거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눈길 많이 가실 거지만 그걸 보실 게 아닙니다 어 아예 이걸 가리고요 여기서 진짜 돈 벌려고 하는 분은 이 잔액이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종목과 단기성 투자 종목 그리고 유동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현금 비중도 높여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인 투자도 하고요 뭐 물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현금 비중을 더 시드를 넣었거든요 다시 포트 구성은 할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계좌가 매일같이 불어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시고 또 애초에 돈이 많으니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저도 깡통 여러 번 찼습니다 처음에 2천 3천 어찌어찌 1년 2년 모아서 투자한 것들 다 날리고 또 도파민에 쩔어서 눈 돌아가지고 대출 땡기고 빌려서 투자하다 깡통 차고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점을 찾고 투자 원칙도 잡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기회가 또 생기고 지금 어피트에만 제가 잔고가 200억이 넘게 있는데 하 이거 말해버렸네 어쨌든 이 돈 솔직히 많아요 많은데도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벌리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딨나요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올해 불장이니 이런 기회 또 놓치면 안 되죠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 돈 많다 자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생기니 돈을 버는 법이 보이고 그 기회도 더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안 하려고 했지만 이거 보여드린 건 그래도 보여주고 말하면 한 분이라도 더 깨우치겠다 그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깨우치겠다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감탄만 또는 나만 돈을 못 버네 좌절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그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작년에만 30억을 넘게 벌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거 끕니다 끕니다 자 그럼 이제 하셔야 될 거는 가장 먼저 뭐? 씨드 만들러라 만원이어도 된다 씨드부터 만들고 씨드를 불린 다음에 포트를 구성해라 아시겠죠 저는 보유 종목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종목 한 두세 개 정도를 15에서 한 20% 정도 잡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종목도 두세 개 정도 한 10에서 한 15% 잡고요 나머지 현금은 한 30%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언제든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대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면 안전하게 수익을 꾸준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씨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면 되니 추후의 행님들 씨드가 완성되면 그때 차차 세부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걸 장기로 봐야 될지 단기로 봐야 될지 그 포트 구성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씨드 만드는 거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씨드를 만들기 위한 단기 씨드를 만들기 위해선 빠른 시간내에 불려야 되니 단기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단기 단기 종목은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비트코인도 시세 영향을 끼친 게 다름 아닌 이 세력들이란 거 이거거든요 코인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호재나 재료 등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력들이란 겁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이 대장코인마저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맛만 먹으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적은 알트코인 여기에 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어버린다 단순히 5% 1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백 프로 몇 천 프로까지 움직여줄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어떤 호재나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선 그 정도로 움직여줄 만한 수급이 있어야 하는데 세력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요 바로 자금입니다 돈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자금을 통해서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이뤄내버리면 어떠한 이슈도 없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은 나왔죠 바로 이 세력들이 잡는 이 종목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세력들이 나 이거 잡을 거예요 하면서 광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단기적인 종목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력들이 잡는 정보 종목 일정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력들의 정보들을 받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 것도 보시면 비밀번 중국세력정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한테 받은 거거든요 저한테 온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번 것도 내용은 다 옮겨와서 저희가 번역해놓고 확인은 해둔 상태인데요 뭐 이번 내용 제가 그냥 바로 메모장에 옮겨오면은 자 요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바로 알아야 될 내용들 고것만 바로 복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구글 번역기 통해서 바로 번역본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번역을 하면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번역하니까 요 부분이네 요 부분을 번역하면 3일 후에 즉시 시작 5일 안에 완료될 거고요 뭐 목표 이익을 얻고 모든 자금을 인출합니다 동시에 자금을 인출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시간을 잘 지키라 기준보다 7배 이상 상승을 할 거다 700%입니다 700% 뭐 이거 내용은 그냥 이렇게만 보셔도 아시겠죠 딱 감이 오시죠 자 3일 후에 진행을 한다 작업은 5일 동안 집중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죠 얼마 7배 700% 700%입니다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근데 이 700% 저희는 이거 안 먹어요 여기에 절반 정도 한 300에서 400% 정도 생각합니다 저희는 왜 세력들이 지금 1,000% 목표라고 하죠 근데 얘네 보시면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동시에 자금을 인출할 거라고 해요 이 시간을 몰라요 언제 자금을 뺄지 몰라 7배라고 하지만 얘네들 목표처럼 세력들이 먹고자 하는 이 700%라는 목표 욕심내면서 그때까지 홀딩하다가 갑작스럽게 얘네들 서로 뭐 사인을 주고 받겠죠 자금 인출하겠다고 자금 빼겠다고 그 타이밍 못 맞춰봐요 어떤 그림 그려질지 알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안전이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한 중간 정도 한 300에서 400% 정도 먹고 나온 걸로 할 겁니다 사실 이거 중간이라고 하지만 뭐 400% 300% 많아요 이것도 엄청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하시고 약속해 주셔야 돼요 그냥 중간에서 적당히 먹고 아 적당히도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는 건데 어찌됐든 미리 빠져놔야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는 내용 진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번 일정의 이 모든 내용 전부 원본을 그대로 그냥 유튜브 방송에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제가 오픈을 못해드리는 거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료업자들 때문입니다 유료업자들 얘네가 해당 정보 가지고 그냥 유료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는 앞서 행님들에게 무료로 다 드렸어요 그쵸 다 무료로 받으셨습니다 근데 괜히 이거 유료로 받아서 피해보시는 분 없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픈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점만 좀 양해 부탁드려요 행님들 뭐 그렇다고 제가 종목 안 알려주는 거나 하는 건 아니니 걱정 마시고 정보 계속 받고 계신 분은 아시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모든 내용 다 오픈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구독 눌러주셔야겠죠 누르시면 바로 제 개인 번호를 띄워드릴 거예요 바로 보이시는 010-3073-9787 010-3073-9787 여기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 영상 보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구나 하고 저희가 따로 또 확인을 해가지고 이 강제번역한 내용과 종목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다 알려드릴 거니 지금 바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는 세력들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진짜 얘네들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잘하고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줘도 못 먹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아시겠죠 아 또 그리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정보를 왜? 왜 알려주냐? 뭐 진짜 그냥 혼자 돈 벌고 말면 되지 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거 알려준다고 제가 손해보는 건 없기는 해요 뭐 저도 같이 수익 보는 건데 뭐 뭐라 말해야 되나 음... 그냥 뭐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아 저도 말하면서 좀 웃기긴 한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걸 뭐 어떻게 좀 멋있는 단어 없나? 포장해야 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뭐 코인 사기 지금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손실 본 사람들 상대로 또 등쳐먹는 거 그니까 피해본 사람들 계속 추가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이걸 하면서 도움을 주자 이겁니다 막말로 진짜 이런 정보 제가 진짜 무료로 다 드리고 있어요 어? 돈 내고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드리고 있어요 그쵸? 받으신 분들 말씀해보세요 네? 봐봐요 어 돈 안 받았습니다 아무한테도 금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쵸? 네 진짜 이거 정보를 받고 투자는 하지 말고 지켜만 보시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올라가는지 아닌지 보이실 거고 보고 나서 직접 확인된 후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거 보면 아쉽겠지만 코인판 365일 24시간 열려있고 기회는 무수히 많아요 그렇게 확인 후 다음에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 그냥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 어차피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번에 들어갈 종목 이거 어피트에 있는 종목인데 어 진짜 여지껏 이런 정보 틀린 적이 없거든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매수를 할게요 어차피 뭐 방송 끝나고 매수할 거였고 뭐 수익은 보는 게 확실하다는 거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5억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다 되려나? 그냥 시장가로 그냥 들어가요 그냥 시장가로 그냥 들어가요 확신이 있으니까 오케이 다 된 거 같은데? 볼게요 되었네 되었네 자 전 진짜 이만큼 확신이 있고 벌써 1% 수익입니다 어? 이거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3일밖에 없다라는 거 시간 여유롭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나중 가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한테 뭐 하루만 더 연기해달라 아 또 이거 금액 다 보이네 자 이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샀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 그리고 진짜로 나중 가서 일정 밀어달라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 제가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 세력들은 우리가 이걸 따라간다는 것조차 몰라요 자 우리는 세력들 일정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도 쥐죽은 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 되면 이거 얄짤 없이 그냥 갑니다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100만원만 잡아 봐도 뭐 300만원 400만원 10만원만 해도 3, 40만원인 겁니다 진짜 앞서 같이 오신 행님들 여러 번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종목 잡고 몇십, 몇백, 몇천만원 수익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계속 불린 금액으로 이번에 이거 또 들어가서 또 자금 불려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게 바로 기회란 겁니다 이번엔 이 종목 이 정보 가져가면 된다는 거고 제가 시드가 꼭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게 이거예요 시드가 적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본인 여유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된다 만원이 있다? 그럼 그게 시드예요 그걸 계속 불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드보다 내일의 시드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 오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뭐 10분, 20분 정도만 시청해가지고 정보 오드시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정보 확인되는 대로 지금처럼 제가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진짜 행님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이 코인판 졸업 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졸업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거 이제 준비하셔야 되니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우린 시드부터 불려 보자고요 짧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행님 누님들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저 제 형에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대박납시다 거다가